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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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 길거리 포토그래퍼인데 혹시 사진 좀 한 세컷 정도만 찍어드려도 될까요? 네 좀 따라오세요 살짝 여기서 쪼그려 앉아주시고요 여기서 그 똥산포질 예 지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왼손으로 땅을 이렇게 주먹으로 짚으시고 카메라로 노려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쪽에 첫 창에 여기 서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창에 살짝 매달려가지고 예 농염하게 카메라를 싹 돌아보면서 놀아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지금 살짝 마스크 살짝 내려주시고요 예 에스컬레이터 이쪽 올라가주시는데 이쪽 올라가라고요? 네 그리고 올라가면서 난간에 살짝 기대주시겠어요? 이렇게요? 네 그리고 살짝 허리를 잘록하게 해서 골반을 조금만 뒤로 뺄게요 이렇게요? 네 좋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압니다 슈아 created 압니다 됐습니다 니다 Up we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